아아 아 하이요 그걸로 갈까? 자 이제 또 오늘은 왜 왠일로 미드 카사스를 하고 있냐 몰라요 그냥 어제 생각이 났어 그냥 카사스가 하고 싶었음 그냥 그뿐이야 서포트 다리우스구나 빙결 서포트 다리우스 근데 그건 그거고 회의 상대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어지럽네 그죠 가보자 모르겠다 어떻게 되면 되겠지 유튜브에 미쳐버린 놈 이젠 카사스구나 아 흠 그럼 재송 하나 치는게 그래도 그죠? 일로 올 줄은 몰랐네 음 사과 한번 해줘고 음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다리우스 아까 그 유치어를 빼놨기 때문에 그죠? 음 잘 잡았다 오케이 한번 가보자 이거 어 너무 아까운데? 가비 어 너무 아까운데? 가비 에라 모르겠다 그냥 궁 엇 엇 아 아 일단 어시 하나 들어왔어 그래도 하하하하 나쁘지 않다 야 에라 모르겠다 우옷? 아니 뭐야 어 네이스 어 네이스 우와 이게 안돼? 하비우 그냥 지금까지 느낀 점은 집중 안하고 할 수 있어서 살짝 말파이트랑 비슷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 그냥 무지성으로 궁 누르는 그죠? 크게 나쁘진 않아 지금까지 아이고 아이고 나 궁이 없다 얘들아 자 이런것도 같이 먹어주고 자 미드의 역할 톡톡히 하는 중 아님 말고 아이고 1분만 늦게 싸우지 얘들아 내가 아직 없는데 그래그래 아쉽다 파이팅 해보셨구나 아 아 아니 너 궁이 있구나 아니 녹턴아 궁 없는 줄 알았네 내 라클은 다했어 한잔에 큰 손에 없어 카소스는 죽어도 이제 라인클리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싸이온 느낌으로 그죠? 자살 싸이온이 아니라 자살 카소스인거지 궁 써도 안 죽을거 같은데 그죠? 어? 뭐야 이거 아 뭐세요? 냐미 오케이 좋았다 어? 위쪽 사망을 못 봤는데 아이 워이기 왔구나 그래그래 좋았다 아니 무지성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잘 몰랐는데 레이스 이거는 핑업 팔고 템은 그불이랑 폭쇠로 마관 세팅할게요 그게 좀 쎄보이긴 하거든요 잘가 살면 1억 가뷰 전령은 그냥 주는 느낌이긴 하네 난 필요 없긴 해 안 끌리긴 했다 오 좋은데? 옷 여기까지 야 부부 먹을걸 아니 마나가 좀 부족한데 이거 아니 부부 먹을걸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네 괜찮아 깨고 집가면 되잖아 알뜰하게 잘쓰긴 했어요 마나 난 바텀 2차를 왜이렇게 밀고 싶냐 어어? 이거 가능? 어어? 아유 여기까지 여기까지 미안 오케이 여기까지 할 만큼 했다 아니 녹턴이 왜 여기 있니 어씨 하나 더 야뮤 용 나온다 얘들아 용에서 한 번 40초만 끌다가 싸워보자꾸나 음 그래 그래 공 쿨이 40초라 40초라 합이오 네 개라 모르겠다 퍼스 센데? 내 딜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우 잘 잡았네 음 좋았고 아니 뭐가 버스요 내가 지금 딜량 1등이구만 사실 카소스로 딜량 1등 안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딱 봐도 딜량 1등일거 같잖아 야 가자 이거 나의 역할은 이거다 지금 파서스가 옛날부터 이런게 또 좋았거든 아론 데미지가 또 세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불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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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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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야뮤 아 잘가 일단 궁을 켜 일단 궁을 눌러 되고있나 아무도 못잡아 오케이 일단 1억씩 자 멀리 있어도 한타가 가능하다는거 내가 있었더라면 다 잡았을텐데 지금까지 말걸 근데 폭풍새도 사오는건 또 못참잖아 그죠? 네 음 다 죽었네 아니 뭔 써린이요 아니 리신님 이게 무슨짓이에요 아니 정글 하나 먹어서 화났나? 아니 말을 하지 이 녀석아 펜을 뭘 가야될까? 펜을 뭘 가야될까? 어우 다행이다 호우 모델 어플 아 이거 궁 눌러야되나? 누르기 싫은데? 뭐야 뭐야 엥? 어? 아 나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딱 와우 아니 데미지 미쳤는데? 이 그림자 불꽃? 아니 그 불이 진짜 요즘 데미지가 말이 안되긴 해 어 수고 역시 그 불이야 뭐야 뭐야 이게 될까? 벵이 탄거 같은데? 아 아 이건 못참지 야 가자 나 지금 매우 강해 얘들아 안중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쓰자 와우 여기에 보 보겠습니다 이게 카우스거든 보고요 자 딜량은 뭐 그죠? 카소스로 1등 못하기는 쉽지 않지 2등이 왜 조인이야 근데? 크고 그냥 말판 하자 어? 괴즈 잠깐만 진짜 초비상 이거 어떡함? 말파이트 궁쿨이 아무리 짧아도 피즈 재간두기보다는 긴데? 이거 어떡해요? 아니 큰일났네 미드 망했네 벌써 공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되지? 그냥 뜻한테만 써? 피신이랑? 키즈랑 안 싸우면 되잖아 그죠? 감전 괴즈 점화 너무 무섭다 이 말파이트의 초성화가 금방이라도 공사공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저한테만 드나요 혹시? 나만 그런 생각 들어? 왜 이렇게 무섭냐? 취미나 한번 추자 괜찮아 어떻게 되겠지? 미안 비상 잠깐만요 피즈 너무 아프다 상대도 왜 2렙이 되냐 이게 아 대포까지만 먹을까? 거기에 대포까지만? 미안 미안 갈게 갈게 미안해 미안해 발파이트가 미안해 화를 내니 자 다이브 하려고 하죠 절대 안 당해주마 음 바로 집가주마 넌 텔퍼 없잖아 자 자 프리징 안 하는 척 순진하게 연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프리징 딱 걸어버리는 그러면 피즈도 집 가려다가 어? 아니 이거 프리징인데? 하고 가기 싫거든 죽는 죽였어 아 아 아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없어 지금 큐나 좀 던지기? 에잇 에잇 살짝 걸치게 그죠? 너 안 갈거잖아 피즈야 자기 실천아 서로 가지 말자구 이거는 에잇 캠 사오면 더 힘드니까 에잇 살짝 불편한 라인 그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확 밀어요 피즈도 뭔가 지금 갔을 것 같은데 자 심리전의 달인 으챠 여기서 귀환 그리고 피즈가 렌즈로 바꿔올 거기 때문에 와드는 박지마요 그죠? 자 심리전의 달인 음 그래그래 이걸로 가자 반중 라인 그냥 다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왔거든요 영양 먹어주고 에라 모르겠다 아니 으챠 어 사뷰 오오오오 비상 어 그래그래그래 라인 좀 별로긴 한데 내가 한번 밀어볼게 한번 그래그래 스키즈 갔다 여기까지 왜그러삼 자 이제 궁이 곧 차거든요 자 위에서도 이겼고 아주 좋아 지금 데오나 없기 때문에 아 아 바로 밀어주고 에잇 못참겠다 그냥 가버려 여기까지 저거요? 상대는 빠졌네 그냥 어어? 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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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냥 돈 다 버렸어 한잔에 후시 피즈 집 내가 훔친 두들겨 패스 얘들아 피즈는 피즈는 말파맨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이제 왔어 음 처리 못했어 이제 다터민 한번 가봐 반중 어어? 전멸이 있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으챠 전멸은 뺐어 한잔해 여기까지 받아 먹고 가야겠다 설마 다이브 하겠어 그죠? 어? 폭탄 없이 되나 이게? 되네 아니 크라켄이었구나 스킬을 좀 아껴둘걸 좀 겸손했더라면 얘들아 걱정하지마 어차피 나 궁 쓸 때 트타밖에 없어 트타 잘 커도 내가 궁 쓰면 돼 나 안 믿으라고 트타는 말파맨이 처리할게 너 이거 못참잖아 트타야 밀고 싶잖아 이걸 참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참으면 어쩔건데 임마 응 타도 못먹었어 수고하세요 폭을 날아갔죠 베이드 아 이럴거면 먹고 죽을걸 생각이 딱 들거야 트타야 어? 뭐 어떡하겠니 안 먹고 죽은걸 그죠? 어? 달다 달구나 베즈보다 제가 좀 잘 크긴 했거든요 할만하지 않을까? 어? 상대도 템이 나왔네 근데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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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여기까지 어디서 재간둥이를 빼 이 녀석아 뭐 무적 아니야 그거 빠지면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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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붕말붕 뚜벅뚜벅 밖에 안되거든요 그냥 여기를 밀어 형이 절대 가지마 오케이 여기까지 어 이거는 어? 다이요? 네이스요 아니 왜 여기로 왔냐 얘 뭐요? 어? 어? 오케이 이건 살짝 뒤졌는데? 이건 뭐 안되겠구나 그래그래 갑쪽으로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 오케이 여기까지 어어? 오케이 세탑 베리어 빠지긴 했어 얘들아 나 그리고 공을 찼어 이제 6초 4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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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럴때는 그냥 팀으로 원해요 난 이미 죽었잖아 뭐 할거 없어 야 잘 싸운다 얘들아 까비 아이고 상대가 더 잘 싸웠네 그래그래 상대 교전력이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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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오? 음 좀 멀었네 좀 잘했더라면 뭘 하고 싶었던걸까 알리스타는 난 궁도 없었어 아리아 난 반대해주고 자 바텀으로 한번 어 뭐야 이거 어? 아 어? 오케이 다 왔으면 됐어 이건 개이득이야 끝 아이고 이거 시체가 너무 멀다 먹긴 했는데 어 오 오? 오케이 그래도 바로는 막았어 이정도면 한잔에 부르기를 좀 반대로 굴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음 다음에 잘해보자 부르기를 레오나 쪽으로 고를 줄은 몰랐네 으하하하 자 나한테 스턴을 걸어다 오 악하고 이렇게 죽을 줄은 어? 몰랐는데 그래 버렸네 으챠 으하하하하 참을 수가 없었어요 궁플 곧 찾아나 아무도 못 받겠지? 참기 좀 힘들었어 그리고 그냥 바론 막타는 예고한테 맡기고 그냥 바타면 달리는거 어때? 신의 한수 만약에 이걸 보고 상대가 바론을 치는데 그걸 이제 비에고가 궁 강타로 뺏어버린다면 역전되는거거든 아 나 궁이 없어 퀴즈야 아 자자자자 음 게임 조졌네 미안해 네라 그 궁이 없어서 죽었어 어떡하겠니 나도 다 잘해보려다 그런건데 힘내보자 으쨰 으쨰 바로 그냥 바로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들어 일단 4코어 그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거는 어어 으취 덕 야 좋았다 얘들아 달려잇 뭐든 하자 일단 내가 리신을 좀 그 마크 해볼게 이거는 어 미안 리신 마크하는 중 리신 뒤로 가는데 어어 리신 이거 무리하는데 반중 야 이거 바론까지 먹겠는데 이거 잡으면 반드시 잡아야 돼 저거 야 이거 무조건 잡았다 궁도 아낄만 한데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바론 잠깐만 이거는 유치아를 어어? 어 욕먹고 바론까지 되겠는데 이거 자 지금 아주 좋아 얘들아 나 궁쿨 15초임 님들 보고 혀 내가 리신 마크 해줄게 리신 오면 궁 쓰면 그만이야 어 어 어 이게 말파이트거든 바로바론까지 그냥 보이면 무디성쿵 그리고 궁쿨 지금 20초 흐허허 아니 궁쿨 20초 네전드 다우 가운 다음 ょ음 여기까치 점프 반응해도 그냥 뭐 스킬 맞으면 죽는거야 이 녀석아 자 탑으로 한 번 가보자꾸나 얘들아 버려 버려 버리고 여기 밀어 아니 버리지 말고 바로 합류해 달리는 중 그냥 여기 밀어 오케이 너무 멀다 어 으치 어 으치 해줘 으차 까비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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